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2020년 고1 모의고사 6월에 39번 올림포스 기출도끼 17강 2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는 constantly,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라는 뜻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very time 주어동사가 되면 뭐뭐 할 때마다가 돼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거나, 기억하거나, 뭔가를 이해할 때마다,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요. Characterized ASP에요. A를 B로 규정하다라는 뜻입니다. A를 B로 규정하다. A를 B로 규정하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볼게요. Search Scientific Procedures ASP가 돼요. 그러한 과학적 절차를 실험을 통한 학습 혹은 가설 검증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Extending to Children,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를 어린이에게 확장하여, 그러니까 Extend라는 단어가 확장하다라는 뜻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확장하여, 이것을 어린이에게 확장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조금 이상한 문장인데, 바꿔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알아두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Which they extend, 과거로 써야 되나요? 과거로 써 보죠. Extend to Children 이렇게 문장이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한데, 이걸 이제 분사구문을 바꿨다. 이렇게 엔드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엔드가 위치가 엔드의 역할을 한다. 조금 애매하네요. 문장이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분사구문 처리했다. Extending,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건 써놓긴 하는데, 참고 정도만 하세요. 어른들은요. grown-ups가 주어로 쓰이면, 명사로 쓰이면 어른들은 rarely, 거의 뭐뭐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는다. 아이들한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let alone 중요해요. 뭐뭇은 말할 것도 없이. 뭐뭇은 당연하고. let alone.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하고. 어떻게 의문사, 문법적 규칙이 작동하는가? work는 작동하는 거예요. 문법적 규칙이 엄마는 식사를 하셨다. 여기서 왜 엄마는이 붙여야 되는가? 엄마를 붙이면 왜 안 되는가? 엄마는 식사를 하셨다. 식사를 해. 왜 식사은은 왜 안 되는가? 이런 거. 이런 문법적인 규칙들을 설명하는 것은 차치하고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단어의 뜻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그저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국어 배울 땐. 영어도 참 그렇게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외국 나가서 공부해야 돼요. 여기서는 이제 도치 구문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rarely가 부정어이기 때문에 rarely를 앞으로 뺄 수 있고 만약에 빼게 된다면 to가 나와야 돼요. to grown-ups explain 이렇게 돼요. to grown-ups explain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요. 그 대신에 대화 속에서 이 단어와 규칙들을 사용해요. 그리고 live with two children. 여기도 중요합니다. 이씨 가짜 목적어. 얘가 진짜 목적어요. 이거는 약간 수거처럼 기억하세요. live with two children to a 해석은 a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넘긴다. live가 맡기다. 넘기다. 여기는 해석하지 않고 이것만 해석하는 거예요. a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맡기다. 그러니까 to figure out what is going on. what is going on. 지금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즉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figure out은 발견해내고 찾아내는 것은 아이들한테 맡긴다. 되는 거죠. 대화 속에서 그냥 단어를 사용해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알아서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유아는 must make sense of the context. 이 문맥을 이해해야 되나. 컨텍스트 문맥을. in which 어떤 문맥이냐. 문맥이 뭐냐. 이거는 외열 바꿀 수 있겠고요. language accuracy. 언어가 발생하는. 이게 occur라는 단어는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자동사는 주어와 동사만 가지고도 완벽한 문장이 될 수 있는 것을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occurs. 이게 바로 완전 자동사. 언어가 발생하는. 그래서 완벽한 거야. 이것만 있어도 그런 문맥을 이해해야만 한다. 우리는 we have all been serving problems of this kind. 이 since는 뭐뭐 이후로 현재 완료와 어울리는 단어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실제 알아 놓으시고 어린 시절 이래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해왔다. 근데 보통은 without awareness of what we are doing.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없이. 그냥 내가 뭐라는지도 모른 채 그냥 단어들을 다 알아왔고 말하는 방법을 알아온 거죠. 그죠? 알아 두시면 될 것 같고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여기가 조금 이상해요.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니까 그냥 제가 얘기해준 정도 알아두시고 이거 도치될 수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요금은 중요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시제 알겠죠? 그 정도 받으시고 여기까지 39번 수업을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아멘